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놀이동산에 딱 한 번 갈 수 있다! K랑 나중에 누구랑 가겠냐! 아 또 K랑 오빠야? 무슨 오빠랑 K랑! 맨날 K랑 오빠랑이야! 맨날 K랑 오빠랑이야! 아 진짜 예전에 예전에 K랑 오빠랑 할 때 K랑 남순이랑 할 때 내가 먹네 우리 도와 우리 누구 도와야? 어? 잠깐만 왜 누구 도와인데? 우리 도와라 했어 누구가 아니라 왜 누구 도와냐 왜 너희 도와냐 알았어 누구 도와 아니야 우리 도와 자쿠리야 아 이게 니가 집어먹어 아 그거 봐 아 그거 봐 잠깐만 둘이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? 지금 내 지금 좀 웃긴 꼬라지 될 거 같으니까 빨리 빨리 오케이 우리 집에 가 본 쌍 오케이 본 쌍 오케이 본 쌍 오케이 난 남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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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가라 치 이제 가라 야지 우와 똥값 비싸다 아니다 이거 틀자 난 남순이랑 놀이동산 간다 말 한마디에 풍선을 얻는다 하는데 아 그쪽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말 한마디에 풍선을 얻는다니요 말 한마디에 풍선 100개를 얻는다 까지 말씀하셔야죠 아 진짜